피아노 씨 아까 피아노 너무 잘 쳐가지고 아 그래 이건 들어봐야 돼 여기에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좀 원래 그런 적이 없는데 건반을 준비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으로 세트 열어줘요 들어오나요? 자 건반 좀 세팅 세상에 건반도 되게 큰걸? 뭐야 이게 무슨 그랜디 피아노야 피아노 잘 치는 거 신기해요 아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진짜 어렸을 때 쳐야지 그죠? 한 번 연습 한 번만 네 어머머 어우 어우 너무 좋다 어우 다진다 맘만 먹으면 다 치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죠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 하나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? 네 아까 조금 잔잔하게 어떻게 올리게? 제가 원래 피아노를 치면서 부를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조항도 선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아우 뭐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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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7년도에 IMF 때 모든 중년 남성들을 위로했던 아우 아우 잘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있네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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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볼 날이 감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이여 저쪽 테이블에서 주셨어요 저쪽 테이블에서 주셨어요 저쪽 테이블에서 주셨어요 내가 보냈어요 너무 잘 들으셨다 연주도 이렇게 해서 노래도 뭐 안창력에 뭐 와 진짜 와 사기 캐릭터네 몇 곡 맞지? 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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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나야 아멘 이 시각은